인피니티 G25 2012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작업내용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aptx HD 그리고 DA 컨버터가 32비트 내장된 제품이라 아주 부드러운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헤드캡이나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시면 더욱더 소리도 더 커지고 더 힘있고 당단하면서도 타이탄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인피니티 G25 2012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장착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